Q. 프로젝트 Q. 프로젝트 Q. 프로젝트 Q. 프로젝트 저는 복숭아 아이스티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네, 저희가 블린치로 왔어요. 제이 형이랑은 1월 1일에 한 번 왔었죠? 1월 1일에? 또 왔었고 최근에도 한 번 왔었어요. 그 정도로 저희는 잘 잘 튀는 편이라서 딱 이 자리에서 J-J 형이랑 한 번 췄었어요. 맞아. 168도 여기서 나왔어요. 오늘은 베스트 스코어를 좀 베스트 스코어가 나와야 되는데 한 번 멈풀기로 한 판 해볼게요, J-J 형이랑. 멈풀기니까. 멈풀기 말고 발풀기네. 엔노브 첫 마디까지 두 마디 없는 거를 수정해야 되니까. 아 이거 처음 봐. 아하. 제가 볼게요. 충분히 들어가죠? 얘는 작나요? 아 너무 작아. 작아. 한 번 테스트 해볼게요. 손가락이 워낙 강하시네. 얇다고요? 두꺼운 거 아니에요? 얇아요. 남자 치고는 되게 얇은 거잖아요. 네. 아. 거의 비슷할 거 같은데요? 거의 반지가 없어요. 거의 비슷한 거 같아요. 나도 여긴 엄청 약해요. 아 뭐야. 이상해. 이게 뭐. 당근? 당근 뭐. 음식 사이즈 차이도 그렇게 많이 안 나요? 왜. 엔노브 다이어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나이스! 나이스 크루! 너무 크게 돌았다! 뭔가 지금 되게 아빠 시점같아요. 까비까비! 지금 일단 잠깐 말보이 올 때까지 대기 중이고요. 연습 게임하고 있는데 근데 제가 처음으로 스핀 연습을 해봤는데 되게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스핀이 좀 어려워요. 스핀이 되게 많이 해봐야 돼요. 내 체형에 맞는 스핀 감독이 있어야 되니까. 짜잔! 마이볼이 완성됐습니다. 멋있죠? 됐다. 오케이 저희 이제 마이볼 만들었죠? 이제 제대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가겠습니다. 그럼 내기 같은 거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응. 내기 뭘로 할까요? 뭘로 할래요? 그러면 다음에 볼링 치러 왔을 때 결제하기. 오케이. 쿨. 오케이. 결제할게요. 나이스! 네, 저희 오늘 볼링 치러 온 거 어땠어요? 진짜 너무 힘들어요. 한 다섯 판 친 거 같아, 진짜. 연습 게임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맞아. 마이볼로 제대로 된 거를 마이볼로 제대로 못 쳤어요. 그러니까. 근데 내기로는 제가 이겼어요. 와우. 그리고 다음에 형이 결제해주는 걸로. 지금도 우리 둘 다 오늘 너무 못 쳤어요. 아이고 너무. 너무 못 쳤어요. 근데 오늘 최대가 126이었어요. 저는 110 정도? 응. 뭐 쌩쌩. 안녕. 고맙습니다. 엔 로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영화 보러 왔습니다. 뭘 보러 왔죠? 스파이더맨. 스파이더맨. 스파이더맨 보러 왔어요. 사실은 제가 성훈이 형이랑 한 번 봤었는데 정훈이 형이 안 봤다고 해가지고 또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는 영화관에서는 오락실도 있어가지고 거기서 좀 멀다가 네, 영화 보려고 합니다. 렛츠고. 어이, 영화가 진짜 얼마예요. 이 현금은 영타를 받았어요. 오늘은 좀 놀려고요. 정훈이 형이랑 선물을 하나. 자, 뭐 할래요? 여기 뭐 많아가지고. 뭐야, 뭐야, 뭐야. 어떻게 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니까 이거를 쳤다 넣어가지고 얘가 밀리는 거야. 그니까 쳤다 가야 돼. 오. 뭐야? 이거. 한 판도. 어. 뭐야. 제가 봤어요. 이게 안 좋다. 이 게임이 안 좋아. 어. 어, 무서워. 안 할 거겠죠? 이거. 왜 이렇게 잘 치냐.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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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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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또. 펜J1. 1... 이겼다. 천 원의 행복이다. 야 이게 서학행 아니야? 그니까요. 천 원의 행복. 진짜 소소한데. 소소한데 많이 했어요. 이겼다. 히터 방금이 없대. 이거 이거. 이거 뒤로 하고. 뒤로 하고 이거. 아 안 돼. 안 돼. 와. 안 돼. 아. 아. 아이스. 오케이. 엔 로그. 와. 여기 왜 이렇게 더워요? 잠깐만. 3분 후에 이제 시작할. 이제 음료만. 야 하나도 안 보여. 하나도 안 보여. 하나도 안 보여. 아 진짜? 가면 돼. 스파이더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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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와우. 영화 다 봤어요. 네. 진짜 재밌었어요. 재밌네요. 와우. 저희는 좀 시간이 남아서 어디 가죠? TV호석 갑니다 이제. 와우. 뭐야 어디 갔어? 네. 예쁘다. 오오오오. A.K. 리얼 배그인데요. 응. 지금 배그 K2 한국 정리. 지금 현재 AK가 제일 좋아. AK 말고 M4가 제일 좋아. M4 여깄네. M4 여깄네. 형 골라야 되는데. 내가 골라야. 나 몰라요 형들. 너가 제일 잘 쓸 것 같은 걸. 아 쓰면 안 되지 그냥. 쓰면 안 돼. 제 이거 딱 봤을 때 괜찮아. 19.. 아니죠 이거? 사용 연령 여기 써져 있네. 뭐가 절까요? 이거요? 이거요? 네. 오오. 이거는 19세야. 거의 다 19세야. 거의 다 19세야. 거의 다 19세야. 거의 다 19세야. 엔 로그. 네 영화도 보고. 네. 여기 이제. 여기 전자랜드거든요. 전자랜드 구경도 하고. 되게 재밌는 게 많은 거 같네요. 볼 게 되게 많아요. 오락실도 하고. 아 맞네 오락실도 하고. 네. 재밌었어요. 인형은 못 보았지만. 네. 되게 재밌게 된 거 같습니다. 오랜만에 재밌게 봐. 안녕. 니키의 브이로그는 여기까지. 네. 안녕. 또 만나요.